전세금을 박나래 씨가 도와줬다고 얘기해 들었어요 네 은행에서 대출이 안 되더라고요 동생이나 저랑 이제 어떻게 할까 고민하다가 마침 박나래 지나가길래 통장이 얼마 있냐 얼마 있다 그래가지고 얼마만 빌려달라 그래서 이자 없이요 없죠 없죠 갚을 생각도 없고 그런 게 어딨어요 지금도 화장실에 있겠구나 어제 술 먹고 많이 고감했을 텐데 나중에 너도 필요할 때 언제든지 내가 다 빌려줄 테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길 바랄게 최고의 친구네요 모든 3행시 4행시 심지어 10행시까지 저는 그냥 던져주면 다 알 수 있는 양세형 씨의 3행시 정말 기대되죠 본인의 이름으로 3행시 한번 갈까요 양 지원 betrayal 이은 incorporated 둘이 섹션 tv 시청자 분들에게 마지막 인사 네 여러분 저 때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구요 에? 무슨 말이에요? 뭐라고요? 이번 겨울은 따뜻하게 보내시길 바라겠습니다. 양세훈 씨 앞으로의 활약 기대하겠습니다.